슈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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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이크야 이제 500점이 머지않았어 커버볼도 없고 상당히 좀 강력해진 것 같아 우리 슬슬 이제 합도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고 슈파이크야 이제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단은 500점 좀 빨리 찔자 어 자 오늘 맵이 뭐냐 모래연덕이네 어 그렇지 여기 공간이 좀 탁 트인 구간이 많아서 슈파이크가 활약하기 괜찮을 것 같아 가자 슈파이크야 렛츠고 자 먼저 저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먹자고 짜자잔 하하 이제 500점을 찍는 일만 남았어 어이 요 요 요 요 오케이 파워수급 달달하고 하하 자 어 일단은 오늘 여기서 일단 가볍게 1등 하자고 얼씨구 얼씨구 먹고 빠지네 저거 저거 그래 견제 해주자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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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빵 나이스 물 같은 금거리는 우리 슈파이크에 완전 밥이지 헤헤헤헤헤헤헤 오케이 앞에 폰트가 있다 좋아 어? 뭐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오늘 날이구만 완전 좋아 이제 승리하는 일만 남았어 에이요 에이요 그렇지 어구로 쫙 끌렸을 때 넌 이미 죽어있다 nood acting changer 로 크로치 하하 커트 숙파이크야 우리 오늘 좀 잘된다 어째? 야 이건 오늘 그냥 4판 내리 연달아 이겨 가지고 순식간에 500점 씻겠는데? 500점 뭐 별거 없네 이거 역시 우리 휴파이크에게 무섭게 주면 읍 자 따잇 따잇 거라치 휴파이크야? 어? 아 어디다니 저거 잡자고? 나이스 견제 간다 견제 아 견제 왜이래? 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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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응 뿌웅 다시 가서 3명이 남았는데 오케이 3명 남았어 어 지금 이거 뭔가 이상하다 게임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이래? 아니 왜이래? 휴팔크야 으응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거 뭐야 크로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너 뭐야 아니 우리 휴팔크 어디가고 너가 튀어나왔냐 이 말이야 크로우가 뭐? 주인공은 이제 나 크로우님이시라고? 됐다 우리 휴팔이크가 없어졌어 갑작스러운 휴팔크의 의문의 실종 그리고 전설중에 휴팔크의 독주가 맘에 안들었던 크로우가 이 브롤 세계에 난입을 했다 아니 야 크로우 그래서 니가 원하는게 뭔데 까까라치 뭐? 휴팔크 될 수 있는 나를 랭커로 올리라고? 그렇다 크로우는 이 브롤 세계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휴팔크를 버그를 통해 가둬놓고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다 싫어 임마 니가 뭔데 우리 휴팔이크를 버리라 마라해 내 동료는 휴팔이크 하나뿐이다 사라져 임마 사라져 임마 워워워워 가까라치 I'm walking here Get out of here You're looking at me? 에이 Watch out Hey You click me I'm the boss of bosses Let's settle this beef I smell a rat Don't mess with my crew Talk is cheap 안돼 우리 휴팔이크 가두지마 알았어 하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휴파이크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해야겠어 휴파이크 잘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 휴파이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에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어 지금 저거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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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진정해 이거 내가 아직 몸이 덜 풀려서 그랬던 거야 어 나 이제 감 왔어 어 휴파이크야 미안하다 형이 조금만 기다려 구해줄게 금방 크로우는 딜이 엄청 센 그런 브롤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생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겠어 그 방법밖에 없어 나에겐 희망은 그거 하나야 아 오늘 이 맵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좋아 저런 애도 잡아먹고 커야돼 오케이 지들끼리 싸울때 여기 난입해서 잡고 잡고 넌 이미 죽어있다 크로채 자 6명 순조로워 할만해 파워큐브도 4개이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나쁘지 않거든 휴파이크야 조금만 기다려 형이 금방 구해줄게 자 자 다섯명 이제 절반만 남았다 잡고 잡고 오케이 여기 계속 괴롭히면서 잡는거야 살살살살 긁으면서 이거는 내꺼다 살살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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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 그렇지 호우 긁고 요건 내꺼야 자 눈치 살살살살 보면서 이거는 안잡는게 이득이야 오케이 지들끼리 막 싸울때 가자 1등 헛 쫙 쫙 쫙쫙 빰 쇼우 땡 아 근데 큰일났다 나한테 어그로 끌렸네 뭐야 일자리잖아 그게 그냥 오케이 어그로도 바뀌었고 나이스 좋아요 꼬라체 1등 했다 크롱 약속을 지켜라 1등 했잖아 나이스 피스 워크 슬리퍼 워크 슬리퍼 금방 구해줄게 계속 긁어서 잡아야돼 집중하자 살짝살짝살짝살짝 쫙하는거야 어쩔 수 없이 얘는 싸워야돼 긁고 메이너 оты 저쪽팀 오 유 cent 어디 야 저기 또 어디에 붙을까 저 붙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그로 끌면서 잡자구 좋아 오매너 쥘껀데 화이씨로 화이쌔 좋아. 현재 나무브롤러 4명. 어.. 이거 어그로 살짝 벗겨놔야 돼. 내 쪽으로 붙을 것 같거든? 자 끌고 온다.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이 자식아. 잠깐만 저 자식들 티밍을 했네? 우와. 티밍이기엔 참교육분! 뿌웅! 그렇지! 우와. 이걸 이기네. 야 크로우. 이제 진짜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우리 슈파이크 빨리 풀어줘. 안 돼! 슈파이크야! 살아있었구나. 나 역시 너 믿고 있었어. 그렇지. 커브 불 날려버렸어. 슈파이크 가자! 슈파이크야 괜찮아? 그래도 너 구하려고 애 많이 썼어. 응. 원래 오늘 500점 찍었어야 됐네. 갑작스럽게 난입한 크로우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슈파이크 버리고 크로우로 랭커를 갈뻔했어. 그냥 다음부터 어디 가지마. 알았지? 응. 좋아. 슈파이크의 불홀 스터디 접수기는 다음에도 계속됐나. 응. serpent's 핫파이크는 레là newest! ㅋㅋㅋㅋ 또 뭉! 저도 remindsisses